여러분 안녕하세요. 2016 배우고사 관광춘구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석, 우윤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뭐하자, 뭐뭐해요, 뭐뭐합시다 라는 말만 나왔다. 어떻게 표현하면 되었었나요? 문장 끝에 바를 붙여주세요. 자, 근데요. 같은 바지만 뭐뭐이죠 라는 추측 확인의 어감일 때 어떻게 구분했었나요? 문장 끝에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였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거울 보세요라는 말에서 주의할 것은 바로 동사였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보다, 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다라는 뜻으로 비추다, 짜오를 사용했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곧 뭐뭐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미래관계와요. 지금 뭐뭐하고 있다라는 의미의 진행관계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재미있는 핵심만을 콕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에 앞서서요. 그동안 배운 표현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맨 끝에 마, 무슨 문? 의문문. 뿐은 현재 부정, 메인은 과거 부정. 긍정과 부정을 연결하면 다 같이 무슨 의문문? 정반 의문문 이렇게 정리했었고요. A, 슬, B. A는 뭐뭐이다, B. 즉, A는 B다라는 판단관계를 배웠었고요. A, 요, B. A는 있다, B가. 즉, A는 B가 있다는 소유관계를 정리했었죠. 그리고 A, 짜이, B. A는 어디어디에 있다, B라는 장소에라고 해서요. A는 B라는 장소에 있다라는 존재관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뭐뭐해 주세요라는 청유관계를 말하고 싶다. 문장 앞에 뭐를 붙여라? 칭을 붙였었고요. 뭐뭐 했다라는 완료를 말하고 싶다. 문장 맨 끝에 너, 너만 붙이면 되었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문장 맨 끝에 발을 붙이는데 마침표가 오면은 뭐뭐해요라는 청유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었고요. 물음표가 오면 뭐뭐이죠라는 추측, 확인관계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오늘도 우선 본문 뒤에 있는 단어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인데요. 해외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아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요, 이 단어의 특징은 역할이 다양하다는 데 있죠. 즉, 무슨 말이냐. 여기서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두 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로 쓰였을 때는요. 원하다, 필요하다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 봤더니 저는 뭐뭇을 원합니다라고 말하고자 했을 때는 와, 야오, 땡땡땡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두 번째, 만약 이 단어가 동사 앞에 쓰이는 조동사로 쓰이게 되면요. 뭐뭐하려고 하다라는 의미의 의지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뭇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와, 야오, 동사. 와, 야오, 동사.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자, 오늘 배울 표현입니다. 만약 동사 앞에 조동사로 쓰이는 야오가 오고요. 문장 맨 끝에 너, 너가 오게 되면요. 야오, 쉼마쉼마, 너. 이러한 패턴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때의 의미는 곧 뭐뭇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미래 표현으로 가능하게 쓸 수 있습니다. 즉, 이렇듯 중국어는요. 형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글자가 어떻게 만났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뜻으로 쓸 수 있다는 게 바로 특징입니다. 오랜만에 아하!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적이 있었던 너 라는 단어도요. 역할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앞에서 배웠었죠. 뭐뭐 했다라는 의미의 완료의 어감이고요. 오늘 배울 겁니다. 조동사 야오랑 만나서 야오, 쉼마쉼마, 너. 야오, 쉼마쉼마, 너. 이러한 패턴을 가지게 되면요. 곧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 즉 가까운 미래의 어감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정리해보면 오다, 라이, 왔다, 라일러. 곧 올 거야 라고 한다면 야오, 라일러.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가다, 취. 갔다, 취일러. 곧 갈 거야 라고 말하고 싶다면 야오, 취일러. 먹다, 취. 먹었다, 취일러. 곧 먹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야오, 출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자, 그리고 오늘 배울 중요한 표현은 바로 동사 뒤에 따라 붙는 라이와 취 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을 때는 오다 라는 뜻의 라이와 가다라는 뜻의 취는 보통 뒤에 장소 목적어를 취해서 어디어디에 오다, 어디어디에 가다라는 뜻의 동사로 자주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어의 특징이 바로 어디에 있다? 그렇죠.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만약 이 단어들이 동사 뒤에 쓰이게 되면 형태는 같아도 위치가 다르다. 그러면 그 쓰임과 역할도 달라지겠죠. 이러한 특징에 입각해서 만약 동사 뒤에 라이나 취가 오게 되면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동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보어로 쓰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잠깐 중국어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보어가 발달한 언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보어가 무엇이냐 봤더니 수로 뒤에 위치해서 그 수로의 뜻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만 중국어의 품사 성분은 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어라는 말이 나왔다 하면요. 어떻게 정리할까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보어는 수로 뒤에, 보어는 수로 뒤에. 다 같이 아하! 그래서 동사 뒤에 보어로 쓰이는 라이는요. 말하는 사람 쪽으로라는 의미를 더하시고요. 만약 동사 뒤에 보어로 쓰이는 취는 말하는 사람과 멀어져 갈 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돌다라는 동사인 호의가 만약 뒤에 보어를 만나게 되어서요. 돌다, 호의, 오다, 라이. 다 같이 호의, 라이 하게 되면요. 돌아오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 돌다, 호의, 가다, 쭈가 만나서 호의, 쭈하게 되면요. 돌아가다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하! 자, 다음으로요. 지금 머머하고 있다라는 뜻의 쩡짜이가 보이는데요. 중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쩡짜이라는 단어가 동사 앞에 쓰이게 되면 지금 머머하고 있다라는 진행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진행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동사 앞에 쩡짜이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 단어를 하나하나 떨어뜨려서 동사 앞에 쩡 또는 짜이를 사용해서도요. 머머하고 있다라는 진행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문장 맨 끝에 뭐가 보이냐? 너, 너가 보이는데요. 이 너라는 단어 역시 이 단어만으로도 지금 머머하고 있다라는 진행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정리해 본다면 동사 앞에 쩡 또는 짜이 또는 쩡짜이를 쓰거나 문장 맨 끝에 너, 너를 붙이게 되면 어떤 의미? 지금 머머하고 있다라는 진행의 패턴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여기서 잠깐 자, 문장 맨 끝에 쓰이는 너라는 단어 역시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요. 만약 이 표현 역시 두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장 끝에 쓰이면서 마침표가 오게 되면 지금 머머하고 있다라는 진행의 어감을 쓸 수 있다는 점이고요. 만약 문장 맨 끝에 너, 너가 왔는데 물음표가 오게 되면요. 머머는요?라는 반문의 어감이라는 점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정리할 단어가 보이는데요. 말하다 라는 뜻의 이음절 단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음절 단어 뭐가 있었나요? 말하다, 슈어라는 단어가 우리가 기억나겠죠? 근데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이음절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가 보이나요? 슈어, 화 슈어, 화 슈어, 말하다 화, 말을 이와 같이 동사와 명사가 만나서 또 다른 동사를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있어 보이는 말로 어떻게 정리했었나요? 그렇죠. 이합동사 이렇게 정리했었죠. 뭔지 몰라도 다시 한번 아하 하고 정리해 보신다면 언젠간 도움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단어를 봤더니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죠. 자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중국 자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종고 자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응용해서 한국 자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항고 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오늘 배울 패턴은 바로 곧 머머 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미래관계와 지금 머머 하고 있다라는 뜻의 진행관계를 배워볼 텐데요. 중국어의 기본적인 옷은 어떻게 정리했었나요? 주어, 슬어, 목적어라는 구조에 입각해서 오늘도 처음부터 어떻게? 쭉쭉쭉 어떻게? 쭉쭉쭉 이렇게 직독직해하면서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패턴입니다. 공부해 볼까요? 야오, 슘머, 슘머, 러 야오, 슘머, 슘머, 러 곧 머머 할 것이다 라는 미래관계인데요. 자, 조동사 야오가 문장 맨 끝에 어기조사 러를 만나게 되면 곧 머머 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미래의 표현을 쓸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타, 야오, 라이, 러 타, 야오, 라이, 러 타, 그녀는 야오, 곧, 라이, 오다, 러 할 것이다 라고 결합되어서 그녀는 곧 올 겁니다 라는 미래 표현이 가능하겠고요. 타, 야오, 추, 메이고, 러 타, 야오, 추, 메이고, 러 타, 그녀는 야오, 곧, 추, 가다 어디에? 메이고어, 미국에 러 할 것이다 라고 정리해서 그는 곧 미국에 갈 겁니다 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요. 미국이라는 단어가 메이고어 삼성과 이성이 만나서 내려왔다 올라가는데요. 우리 제주도 말에 뭐가 있나요? 기광, 약간 속된 말로 죽을래? 물론 이러한 성주의 변화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봤더니 탐은 야오, 지의 훈, 러 탐은 야오, 지의 훈, 러 탐은 그들은 야오, 곧, 지의 훈, 결혼하다, 러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은 곧 결혼할 겁니다 라는 좋은 문장을 만들 수가 있고요. 와, 야오, 회, 지의 훈, 러 나는 야오, 곧, 회, 돌아가다, 지아, 집에, 러 할 것이다 결합되어져서 저는 곧 집에 돌아갈 겁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라오, 시, 야오, 회, 라이, 러 라오, 시, 야오, 회, 라이, 러 라오, 시, 선생님은 야오, 곧, 회, 라이, 돌아오다, 러 할 것이다 라고 해서요. 선생님은 곧 돌아올 겁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동사 뒤에 따라 붙는 라이나 쥐가 뭘로 쓰였다? 보어로 쓰였다는 점이죠. 라이는 말하는 사람 쪽으로 쥐는 멀어져갈 때 쓰인다. 여기서 한번 정리해볼 게 바로 뭐다? 보어는 쓰러디 보어는 쓰러디 이걸 꼭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 보이네요. 타먼 야오, 회, 궐, 러 타먼 야오, 회, 궐, 러 타먼 그들은 야오, 곧, 회, 궐, 귀국하다, 러 할 것이다 라고 해서요. 그들은 곧 귀국할 겁니다 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패턴입니다. 앞에서 정리했었죠? 동사 앞에 쥔쨈이가 오고 문장 맨 끝에 너가 오는 쥔쨈이 스무슨 맞나? 쥔쨈이 스무슨 맞나? 어떻게? 지금 머머 하고 있다는 진행의 패턴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 쥔쨈이 스무슨 맞나? 타 쥔쨈이 스무슨 맞나? 지금 치, 먹다, 환, 밥을, 너 머머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서 그는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있어 보이는 말로 식사 중입니다. 라는 말 만들 수가 있었고요. 타먼 쥔쨈이 칸 띈이 너? 타먼 쥔쨈이 칸 띈이 너? 타먼 쥔이 칸 띈이 너? 타먼 그들은 쥔이 지금 칸 보다 띈이 티비를 너 머머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서 그들은 지금 티비를 보고 있어요. 티브이 시청 중입니다. 라는 말 만들 수가 있겠죠. 타먼 쥔이 쑤화 너? 타먼 쥔이 쑤화 너? 타먼 그들은 쥔이 지금 쑤 말하다 타먼 쥔이 칸 띈이 너? 타먼 그들은 쥔이 지금 칸 보다 띈이 티비를 너 머머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서 그들은 지금 티비를 보고 있어요. 티브이 시청 중입니다. 라는 말 만들 수가 있겠죠. 타먼 쥔이 쑤화 너? 타먼 쥔이 쑤화 너? 타먼 그들은 쥔이 지금 쑤어 말하다 타먼 쥔이 칸 띈이 너? 타먼 그들은 쥔이 지금 칸 보다 띈이 티비를 너 머머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서 그들은 지금 티비를 보고 있어요. 티브이 시청 중입니다. 라는 말 만들 수가 있겠죠. 타먼 쥔이 쑤화 너? 타먼 쥔이 쑤화 너? 타먼 그들은 쥔이 지금 쑤어 말하다 쥔이 칸 띈이 너? 타먼 그들은 쥔이 지금 칸 보다 띈이 티비를 너 머머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서 그들은 지금 티비를 보고 있어요. 티브이 시청 중입니다. 라는 말 만들 수가 있겠죠. 타먼 쥔이 쑤화 너? 타먼 쥔이 쑤어 화 너? 타먼 그들은 쥔이 지금 쑤어 말하다 화 말을 너 머머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서 그들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겠죠. 타먼 쥔이 허 자 너? 타먼 쥔이 허 자 너? 타먼 그들은 쥔이 지금 허 마시다 자 차를 그리고 너 머머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서요. 그녀는 지금 차를 마시는 중입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타먼 쥔이 허 자 너? 타먼 쥔이 허 자 너? 타먼 그녀는 쥔이 지금 허 마시다 자 차를 그리고 너 머머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서요. 그녀는 지금 차를 마시는 중입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만약 차라는 자리에 커피를 넣고 싶다면 커피라는 단어 어떤 단어가 생각나나요? 그렇죠. 카페이 카페이를 넣어서 타먼 쥔이 허 카페이 너? 타먼 쥔이 허 자 너? 타먼 쥔이 허 자 너? 타먼 쥔이 지금 허 마시다 자 차를 그리고 너 머머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서요. 그녀는 지금 차를 마시는 중입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만약 차라는 자리에 커피를 넣고 싶다면 커피라는 단어 어떤 단어가 생각나나요? 그렇죠. 카페이 카페이를 넣어서 타먼 쥔이 허 카페이 너? 타먼 쥔이 허 자 너? 타먼 쥔이 지금 허 마시다 자 차를 그리고 너 머머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서요. 그녀는 지금 차를 마시는 중입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만약 차라는 자리에 커피를 넣고 싶다면 커피라는 단어 어떤 단어가 생각나나요? 그렇죠. 카페이 카페이를 넣어서 타먼 쥔이 허 카페이 너? 라고 한다면 지금 커피 마시는 중입니다. 라고 멋진 표현 말할 수도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의 거의 아홉 번째 수업 시간인데요. 오늘은 비교 표현으로 뭐뭐 보다, 같다, 훨씬, 가장 이런 단어가 쓰인 문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저것이 더 좋은데요? 라는 문장인데요. 다 같이 성조 표시하시면서 나 거 꽁 하오 다시 한 번 나 거 꽁 하오 문장을 살펴보니 물건을 가리킬 때 많이 쓰이는 단어 저것이 보이는데요. 나올 때부터 연습해 볼까요? 이것은 저거 발음 때문에 저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저것은 나 거 라고 하죠.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볼 때 많이 쓰이는 어때요? 라는 표현 점모양을 사용해 이것은 어때요? 라는 표현은 저거 점모양 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저것은 어때요? 라고 물어볼 때는 나 거 점모양 이라고 합니다. 비교를 해서 더 훨씬 이라고 표현할 때는 단어 껑을 쓰인데요. 그래서 크다, 딸을 넣어 더 크다 라는 표현은 껑다 라고 하고요. 작다, 시아오를 사용해 더 작다 라는 표현은 껑샤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좋다, 하오를 넣어 더 좋다 라는 표현은 껑하오가 되겠죠. 또한 어느 것이 더 좋아요? 라고 물어볼 때는 어느 것 나 거 성조 삼성 주의하시면서 나 거를 넣어 나 거 껑하오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 표현으로 저것이 더 좋은데요? 라는 표현은 저것 더 좋다 라는 구조로 나 거 껑하오 다시 한번 나 거 껑하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 거이마 두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이것은 저것보다 비쌉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조 표시하시면서 저거 비 나 거 께 다시 한번 저거 비 나 거 께 이번에도 이것 저것도 나왔네요. 다시 한번 이것은 저거 라고 하고요. 반대로 저것은 나 거 라고 하죠. 이번 시간에 주요 표현은 비교 표현인데요. 우리가 비교문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뭐뭐 보다 라는 뜻의 뭐뭐 보다 라는 뜻의 B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A는 B보다 뭐뭐 하다 라는 구조로 A, B, B 수러 구조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A, B, B 수러 이때 수러로 형용사가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저것 보다 라는 표현은 이것 보다 저것이란 구조로 저거 비 나 거 라고 할 수 있고요. 형용사 크다, 딸을 사용해 이것은 저것 보다 크다 라는 표현은 이것 뭐뭐 보다 저것 크다 라는 구조로 저거 비 나 거다 라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죠. 그래서 덥다 라는 단어 러 를 사용해 오늘은 어제보다 덥다 라는 표현은 오늘 뭐뭐 보다 어제 덥다 라는 구조로 찐티엔비 주어티엔러 찐티엔비 주어티엔러 이렇게 비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수러 비싸다 라는 표현인데요. 싸다는 비애니 반대로 비싸다는 꾸이 라고 하죠.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배웠던 더 훨씬 이란 단어 껑을 사용해서 더 비싸다는 껑 꾸이 라고 하고요. 더 싸다 라는 표현은 껑 비애니 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이것은 저것 보다 비쌉니다 라는 문장은 이것 뭐뭐보다 저것 비싸다 라는 구조로 저거 비 나 거 꾸이 저거 비 나 거 꾸이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거 이마 세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저것이 이 색상보다 당신에게 더 잘 어울립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조 표시 하시면서 나 거 비 쩌종연서 껑 시허닌 다시 한번 나 거 비 쩌종연서 껑 시허닌 문장에서 수러 부분을 보니 어울립니다 라는 표현이 보이는데요. 이 어울리다 알맞다 라는 뜻의 동사로서 시허가 있고요. 형용사로는 앞뒤만 바꿔서 허시 라고 합니다. 시허는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지만 허시는 형용사이므로 뒤에 목적어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장에서 당신에게 어울리다 라는 표현은 동사 시허를 써서 시허닌 이라고 쓸 수는 있지만 허시닌은 안되겠죠. 뭐뭐보다 비 를 사용할 때는 수러 앞에 더 훨씬이란 뜻의 껑과고 또 호응해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A는 B보다 더 뭐뭐하다 라는 의미로 A, B, B, 껑, 수러 구조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두 번째 문장에서 껑을 넣어 표현해 보면 이것은 저것보다 더 비슷합니다 라는 표현은 쪼거비, 나거, 껑, 꾸에 다시 한번 쪼거비, 나거, 껑, 꾸에 이렇게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저것이 이 색상 보다 라고 비교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색상은 이런 색상이란 의미로 종류를 나타낼 때 쓰이는 양사 종과 색상 색깔 옌서를 넣어 쪼종 옌서 라고 합니다. 저것 뭐뭐보다 이 종류 색상이란 구조로 나거, 미, 쪼종 옌서 나거, 미, 쪼종 옌서 라고 할 수 있고요.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저것이 이 색상 보다 당신에게 잘 어울립니다 라는 표현은 저거 뭐뭐보다 이런 색상 더 어울리다 당신이란 구조로 나거, 미, 쪼종 옌서 껑, 시허닌 나거, 미, 쪼종 옌서 껑, 시허닌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거잇마 네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다 같이 성조 표시하시면서 끈, 쪼거, 이, 양 다시 한 번 끈, 쪼거, 이, 양 이 문장에서 똑같습니다. 라는 표현은 한 가지의 모양이란 뜻으로 같다 라는 단어 이, 양을 사용하는데요. 반대로 다르다 라는 표현은 같지 않다 라는 뜻으로 이, 양 앞에 뿔을 붙여 뿌, 이, 양 이라고 합니다. 보통 같다, 이, 양과 다르다, 뿌, 이, 양을 사용할 때는 뭐뭐와 같다, 다르다 라는 구조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뭐뭐와 라는 전치사 끈과 같이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패턴으로 정리해보면 에는 비와 같다 라는 표현으로 에이 건 비, 이, 양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에는 비와 다르다 라는 표현은 에이 건 비, 뿌, 이, 양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뭐와 이것과 똑같습니다. 라는 표현은 뭐뭐와 이것, 같다 라는 구조로 끈, 쪼거, 이, 양 끈, 쪼거, 이, 양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다르다가 쓰인 문장 하나만 더 볼게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다시 한번 에이는 비와 같다 라는 패턴은 에이 건 비, 이, 양 이고요. 반대로 에이는 비와 다르다 라는 표현은 에이 건 비, 뿌, 이, 양 이었죠. 그럼 단어만 바꿔서 그것, 저, 것이란 단어 나, 거를 넣어 그것과는 다릅니다. 라는 문장은 뭐뭐와 그것, 같지 않다. 라는 구조로 건, 나, 거, 뿌, 이, 양 건, 나, 거, 뿌, 이, 양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거, 이, 마 마지막 문장 같이 볼게요. 우리 가게가 가장 쌉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적 표시하시면서 다시 한번 문장을 보니 가장 쌉니다. 라는 표현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싸다는 비, 이, 를 쓸 수 있겠죠. 비교급 표현에서 최상급을 표현할 때 한저 가장 최자, 쥐, 를 쓸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제일이란 뜻으로 여러가지 중에 가장 좋다라고 표현할 때는 쥐, 하오, 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쓰인 싸다, 비에니를 넣어 가장 싸다라고 표현할 때는 쥐, 비에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장 끝에 쓰인 더는 수러, 머머, 입니다. 시를 사용할 때는 뒤에 목적어는 명사성 단어가 오죠. 그래서 가장 싼 것이라고 표현할 때는 뒤에 덜을 붙여 쥐, 비에니, 더,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우리 가게라는 표현은 우리 워먼과 가게, 상점을 나타내는 샹, 띠엔에서 띠엔만 써도 가게 점포라는 뜻을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가게는 워먼 띠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가게가 가장 쌉니다. 라는 표현은 우리 가게 가장 싸다, 뭐, 뭐 한 것이란 구조로 워먼 띠엔 시 쥐, 비에니, 더 워먼 띠엔 시 쥐, 비에니, 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최상급 쥐가 쓰인 문장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것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인기가 많다 라는 의미는 붉은 홍자 홍을 사용해 빨갛게 물들일 정도로 번성하다 라는 의미로 인기가 많다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가 많다 할 때는 쥐를 붙여 쥐홍 이라고 하고요. 그럼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이거 지금 가장 인기가 많다 라는 구조로 저거 시엔자이 쥐홍 저거 시엔자이 쥐홍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거이마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핵심은요. 첫 번째, 곧 머머 할 것이다 라는 가까운 미래 어떻게 표현했었나요? 동사 앞에 야어 문장 끝에 러를 사용해서 야어 샤머 샤머 러 야어 샤머 샤머 러 구조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머머 하고 있다 라는 진행의 표현 어떻게 사용했었죠? 동사 앞에 쥐홍 짤 문장 끝에 러를 붙여 쥐홍 짤 샤머 샤머 너 쥐홍 짤 샤머 샤머 너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A는 B보다 머머 하다라는 비교의 패턴 어떻게 정리했었나요? A, B 형용사 A, B, B 형용사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자, 잊지앤